부산이고 일본이고 공원은 챔피언 뭔데 아닙니까? 내가 새로 구성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익기 장래가 확실하다고 본다. 자원을 데리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가 다시 수출할 수 있다. 저를 두고야 못된 짓을 해도 태각하는 게 있다. 이제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왜 수출 금자탑을 쌓아야 될까요? 아이고,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이두상 씨는 고마 금원빵 하는 게 안 낫겠나? 제 손에 들어왔다 하면 다 돈이 돼서 안 나갑니까? 일신의 바람이야, 제 키지는 안 나가라. 제품 명은 뭐야? 메이드 인 코리아.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아이가? 외국자 나셨네. 대단한 건 인정해. 뭔 더러운 짓을 해도 아무도 못 더듬게 하면 되는 거야. 하, 뽕뽕 빼기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아? 위에서도 봐주는 게 한계가 있어. 네, 내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? 눈을 빨고 앉아있어도 불안하지. 이 나라는 내가 다 미사일이다, 이가. 이 나라는 내가 다 미사일이다, 이가. Pioneer. 놀자. howling. 한글자막 by 한효정